대전 지역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와 인력 사용률 등은 64.46%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리 대상과 수주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37곳 4,376억 원에서 지난 6월 기준 66곳 6,06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 산업이 다소 활성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도급 실태 점검과 더불어 실시한 20곳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을 통해 단열재 설치 불량 등의 사항으로 적발된 12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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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